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으로 올라왔었던 이동훈 씨가 사퇴하게 되면서 윤 전 총장의 대선 행보에 앞서서 여러 악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대권에 도전하는 메시지를 내놓았을 때 관련주의 움직임이 어떻게 형성될지가 관심권, 시장의 중심에 있는 관심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장의 투자 심리와 방향성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징권 윤정식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금요일장 미국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우리 증시 상승하락 보악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국내 증시 하락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장 하락 예상해 주셨는데요. 하락 보시는 근거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전일장 선물옵션 만기 영향에 하락을 했습니다. 선물옵션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테이퍼잉 우려감, 필라델트 연원총대 발언까지 하면서 우려감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사실은 그 영향,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이 7천억 원 이상의 매도세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세를 보여주면서 유럽에서는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시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테이퍼링의 우려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 그리고 또 만길의 영향이 있었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금리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는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 방향성 어떻게 예상을 하면서 대응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뭐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사실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이 거래일 동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거의 2조 원 가까운 이 거래일 동안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지만 개인들의 매수세만으로 국내 증시가 가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유럽, 국내 증시까지 모두 좀 보수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보수적인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 50% 이상 가져가시는 게 최근 같은 경우에 사실은 종목들이 크게 위로 가는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 몇 종목들 빼고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상황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대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유럽에서 델타 변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가져가야 될 종목들을 본다면 내수 관련 섹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내수 관련 섹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백화점,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이런 내수 관련 섹터들은 전체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